술래잡기 그런 맵들을 커스텀 형식으로 여러 맵 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 많이 할 것 같네요 오버워치가 그나마 생계 유지하는 이유가 뭐야 워크샵 때문에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워크샵에서 재밌게 노는거? 이것도 약간 워크샵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아니 우르프가 아니고 여러가지 모드가 나오면 재밌을만한게 엄청 많아 첫째 중복모드 몽탄 5명 그리고 연막 무한, 섬광 무한, 특능 무한, 노마드 무한 이런거 해봐 얼마하지 미스터리야? 유튜브 깡만 100개가 넘어가 그러면 나 진짜 그렇게 워크샵 나오면 레인보우식스만 거의 나 진짜 내일은 뭐할까 하면서 생각할게만 생각할거면 100개 1000개가 막 이런 실험영상 몽탄유 자산명과 클래식 자산명 싸우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거 그런거만 해도 재밌을텐데 아쉬워 철조망 무한모드 방탄캠 막 1000개를 깔아보았습니다 막 이런거 그런거 막 태어내서만 하는게 아니고 실제 게임에서 하는거죠 그런 모드가 아니고 이제 맵 만들기까지 맵 만들기까지 있으면 이 게임이 끝났어 더이상 이제 컨텐츠 걱정 안해도 돼 솔직히 이거 시즌패스 이런거 다 신경 안써도 돼 그냥 완전 그냥 마인크래프트처럼 맵 만들고 모드 만들기만 할 수 있으면은 이 게임은 무궁무진해 평생 10년 넘게 우려먹을 수 있어 진짜 맵을 만들잖아 더이상 할 수 있는 그냥 끝이야 서로 맵 공유하면서 맵에서 게임도 하면서 막 벽이 막 6겹 겹쳐있고 막 그런 재미 끝났어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5층 6층까지 만들어 놓고 막 해치 이렇게 해놓고 막 와 엄청 재밌지 미쳐버리지 끝났지 어림도 없지 유비서버 감자서버 아 그랬으면 좋겠다 상상만 하는거지 아 어떻게 플랫2 2명이랑 플랫3이랑 플랫1이 3명 있는 곳이랑 매치메이킹 해주냐고 왜 어떻게 이렇게 된거지 3900점 오렌지가 오렌지팀이 87% 확률로 이긴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요즘에 솔랭 안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이게 매치메이킹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지 똥망게 대체 이걸 이기라고 이기라고 하는 그..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이해가 안나네 야 2와인 2와인 last one last one opening one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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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아 너무 아깝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매치메이킹을 이렇게 잡아줘 아 아니 다른 그런 아 롤에서도 이렇게 잡아줘요? 롤도 이렇게 잡아주나? 아 짜증나 미쳐버리겠네 저것도 이겨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와 저런 팀을 어떻게 이기냐 진짜 그냥 막 예거랑 애쉬만 해가지고 그냥 계속 킬 따고 로밍만 돌아야되나 답은 그거 같긴 한데 그치 와이스트로 뭐 그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돌면서 비지리든 예거로든 그냥 계속 따는 플레이로만 해가지고 그냥 10명 잡아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거 아니면은 아 근데 그러면은 좀 뭔가 레인보우식스를 한다는 느낌이 안들어 그냥 그냥 서든하는거 같아 서든 그냥 총 들고 싸우는거 예거 ADS에 그냥 아무데나 박아놓고 그냥 하면은 아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면 뭐해 내가 하는거는 그럼 맨날 어 애쉬랑 예거면은 얘네 둘은 그냥 총 들고 싸우는거 밖에 아닌데 이럴거면 차라리 발로나트를 하고 말지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강요가 돼 해야 좋은 것들 그냥 아 저런 애들 안 만나면 내가 플레이 1에 올라갈 수 있어 어? 정정당당한 매치메이킹만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질수도 있겠지 물론 근데 저렇게 막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그냥 뚜까팩 뚜까 맞는 그런 매치메킹 좀 아닌거 같아 아니 플레이 1이 3명이나 있잖아 거기다 다잉큐잖아 다잉큐인데 소울큐에다가 저기는 플레이 3명 아 플레이를 3명이나 넣어주잖아 아 내가 잘못했냐고 내가 나 고마워요 멘큐 곧 미쳤다 어떡해 마을이 마을이 스토크 마을이 WHAT?! YOU GOT SIFUS GROW TOO?! WHAT?! SHIT? NO! DON'T SHOOT! I wanna see this! Bro, are you from Japan? I am indeed. No, not you! You fucking shit! Fuck you! I'm asking for Kapkan! I am Kapkan! I'm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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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Korean. Korea? Korea number 10! I love you love you. Oh, this is wh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he last two of them are, I've already been able to fix it. But that's why I know this until the last one. Remember that when the last one came out? It was last. It was last 2.5. It was last. It was last. And 2020... I'll be back anyway? I'll be back anyway. 1년 반 만에 고친 거라니까? 그 간단한 버그를 장전 버그 소리가 다른 거를 1년 반이 걸린다고 세상에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게 일은 안 해 간만에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구만 또 5대4 게임 아 진짜 아 5대4 게임 아 진짜 어제도 한 3판 4판 아 10판중에 다 반은 그냥 5대4 게임인 것 같아 아 진짜 핑카 I said I need the pink car you said you said give me nano boost okay thank you nano boost 흐흐흐흐 흐흐흐 하하 으흐흐흐흐 는 What happened?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Masturbate! Masturbate! What? He masturbate! My net sucks! Then don't play the game, please! Don't play the game! I'm begging you! He's mad! 와, 어떻게 4대 4대 가지고 들어오냐? Gisan! Yeah? Gisanjin! C**** Gisanjin! Gisanjin in 10 seconds HIPP C**** C**** 와우 수...살벌하다 근데 저 골드가 제가 잘했다 난 거의 던지다시피 했는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으면 안됐었는데 아니 저렇게 마지막 4대4의 돌아온 애가 나 없었어 마지막에 돌아온 애가 없었다니까? 나 어제 하면서 대부분 그냥 안 돌아오더라구 한 3대3까지 가면 안 돌아오는 건데 4대4 때 돌아오는 애가 있어가지고 게임 터져가지고 피바까지 달려갔나? 왼쪽 AM 랩 또 시스템 여기는 거의 준 프로야? 내가 NA Series 적에가 있을 레벨이 많나? 나이스. D4. I see i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 너무 잘생겨서 특히 쇄골 부분이 푸파인께 너무 섹시한 거 같애 쇄골이 없는데? 저 아식이 날 매겨? 쇄골이 보이지가 않는구만 이 녀석이 야 음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런거 훌하지 마라 저기 19세 영상 나온 줄 알았잖아 지금 스트리머라고 한번 따라해볼까 제가 민턴체로 하겠습니다 아 어때? 좀 닮았어? 아 네 나 저렴한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에 보기 뭘 봐 엔딩 개웃기네 엔딩을 갑자기 땀나고 짜증나 죽어버리시고 나 너의 다른 이런 사람이야 잠잇을 마셔 그냥 와라 아 씩 앞에서 깔쭉깔쭉 대다가 죽어버리네 아 몽탄유가 그니까 왜 거기 가서 깔쭉깔쭉 대다가 죽어버리냐고 왜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 그냥 상황을 안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그니까 다행퀴의 솔랭이 차이점이야 그냥 뭐 해보겠다고 쉬어 있다가 뒤져버리잖아 나였으면 저렇게 안해요 몽탄유를 저렇게 놓고 몽탄이 약하다가 뭐라 하는게 문제지 그냥 저기서 문 지켜줬으면은 그냥 클래식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총 쏘다가 그냥 전기만 지지다가 뒤지는 건데 내가 안죽으면 끝인데 게임이 저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클래식 줬으면 어떻게 할건데 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엔디 2000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게임중이나 이 게임중에는 잠시만 아 철주먹으면 없어도 쟤 죽이는건데 아 철주먹으면 없어도 쟤 죽이는건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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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배가 좀 ключ Autumn 예 많은 버그가 생겼냈어 또 게임이 Rep. trong 유د 취소 배우 füh ground 귀엽다 메일러 비서클 닥 원서클 원옐로 한 명 부산 원인저 원인저 옐로우옐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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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미안 죄송해요 오늘 방향은요 스튜디오 아트워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여기가 왼손 여기가 오른손 여기가 오른손 예? 딱 있습니다 일부러 오그로 끄는거에요 아무것도 안할건데 괜히 들어오는거 늦게 들어오라고 내가 여기서 뼈는 묻겠다 시키들아 드론 드로핑 이게 여기 안오는게 나쁜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기때문에 안온다고 생각해야되 알겠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안오는거다 라고 정신승님 재활용해 어떻게 이렇게 안올수가있냐 안하도 그냥 스페이스 눌러라 제발 그냥 스페이스 눌러라 제발 예고 돈트 내가 돈트 이거를 에이스가 나오면서 AK를 재창을 하면서 이게 패치를 한거잖아요 이번에 얘가 AK를 쓰니까 이번에 겸사겸사 근데 AK에 쓰는 애가 표주도 있는데 표주 잘 쓰지도 않은거 아직도 이속으로만 업데이트해도 되는건데 그거를 1년반동안 안고치고 있다가 에이스 나올때 버그를 버프주는것처럼 생생내면서 하는거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나요? 이것도 이게 버프라고? 그죠? 5년만이 아니고 거의 1년반만에 메버링 나오면서 같이 생긴거 같은데 아니 이거를 업데이트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되니 버그 패치를 아 이거 진짜 얼마나 그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그 개발진들의 마음이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어우 몽티 물이 꺼들어오는거 막지는 못하겠네 개인팀 메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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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팀 메인팀 스탠딩 원인절 원인절 저 뭉탄유를 뭐하냐 발키리는 여기서 그렇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옮gasp 캐시캐시 나이삤 캐시캐시 나이스 1 케이버 1 케이버 전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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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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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도 저희는 딴뚜님을 사랑해요 아시죠 그럼요 알죠 1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usta llamado There is a clamor 10 second left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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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estroom bestroom bestroom. 병i bestroom coming. 아, 뭐야, 와 아직 저기를 클리어를 못했구나, 우리팀이 아, 깜짝있다, 깜짝이야 voz drogas 무슨일이야 runs 우리 아웃사이드 원 인사이드 후카 내가 여기 있는거 알고 있네 너네네 메인세트 브록탑 넌 사이 아이씨 벌써 들어왔어 야씨 중시자발적으로 야 대단하긴 하다 이거야 아이씨 이걸 어떻게 이겨 내가 안할게 이거 다잉큐들 그냥 재미주는거지 연습도 안되고 게임도 안되고 점수만 뺏기고 왜 돌려 돌리는 이유가 없어 점수만 뺏기는거지 얘들한테 점수 주고 다잉큐 염습하게 해주는거지 우리는 아니 이게 참 아니 얘는 내가 3일전부터 만나는데 얘네는 다잉큐 오잉큐를 게임하면서 계속 한 맞추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은 얘네들한테 그냥 염습게임 해주는거야 그냥 점수 빼앗기면서 해줄 이유가 없다니까 아 갑자기 확 그냥 갑자기 열이 확 꽂히네 아 내가 이걸 왜 하고있나 생각이 드네 갑자기 내가 뭐하겠다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거제같은 똠게임 여러분들은 빨리 도망가십시오 제 영상만 봐주시면 됩니다 잘들 지내시고 빠이빠이